반야신경 이번 시간에는 반야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은 대승불교 경전의 아주 대표적인 경전이고 가장 함축적인 경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성하고 있습니다 260자 정도 되고요 그 글자를 암성하시면서 불법의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반야신경은 소승불교와 완전히 선을 긋고 나온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의 본뜻은 소승이 아니라 대승이다 하고 아주 선을 긋고 선언을 한 거죠 대승불교에 선언을 한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소승 대승 구분도 좀 아셔야겠다 요즘은 소승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초기불교 그러죠 초기불교나 남방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소승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느냐 원불교 경전에 보시면 소태산 대동사께서 무시선 얘기할 때 대승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승선이다 대승의 반대가 뭘까요? 소승이지 소승을 전제하지 않은 대승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편상 또 필요한 얘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승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대승의 핵심 관점들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일체가 본래 공하다 자 여기부터 대승선언입니다 석가모니의 본 뜻은 대승에 있었다 자 그 뜻은 뭐냐 그럼 이 얘기를 소승식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일체는 공하지 자 말은 같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현상계를 상징하고 여기는 우리 에고의 세계 제가 잘 그리는 거죠 참나의 세계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불렀어요 열반의 세계 에고는 이제 카르마의 세계죠 인과의 세계입니다 여기는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너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너가 있고 서로 연기적으로 존재하면서 인과를 주고받는 세계예요 이 세계에서는 인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반의 세계는 어떨까요? 여기는 초기불교 이래 무의법의 세계라고 합니다 무의법 인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의법은 그냥 열반은 영원히 열반이에요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어요 그냥 열반이에요 원인 결과가 없어요 즉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세계는 노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 노력이 있다는 건 인과가 있다는 얘기죠 인과가 있는 세계는 애고의 세계일 뿐이기 때문에 애고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열반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일정 조건이 되면 열반은 드러날 뿐 열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반을 체험했다고 해도 애고의 인과에 의해서 열반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할 뿐이지 열반 자체는 조금 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게 무의법이에요 초기 불교 이래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무의법과 여기는 노력이 가능한 세계는 유의의 세계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카르마를 바꿀 수 있는 세계 이 두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애고의 세계는 초기 불교에서는 뭐로 얘기하죠? 오온이요 다섯 가지 덩어리 뭐죠? 간단하게 써볼게요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라고 하는 색은 물질이고 나머지 내게는 마음입니다 자, 이거는 물질과 마음의 대기 결국 오온이라는 거 애고를 통해 구현되는 세계라는 거는 나와 남이 찢어진 세계에서는 물질과 마음 작용으로 인해서 인과가 끝없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 카르마의 세계의 특징이 뭐죠? 자, 소승, 대승을 다 정리할 겁니다 이 카르마의 세계의 특징이 뭐죠?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강조했던 거 무상 고 무아 그 특징은 또 다른 의미로는 탐 진 치 애고가 있으니 어리석고 애고 입장에서 우주를 이해하거든요 어리석어요 내 기준으로 어떻게 우주를 풀이합니까? 어리석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대로 되나요? 내가 원한다고 되나요? 남은 또 다른 마음인데 어리석음이 결국 탐욕과 탐욕에서 또 탐욕이 좌절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음이 탐욕을 낳고 탐욕은 결국 좌절을 거치며 분노를 낳게 되고 그 분노는 더욱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리를 탐진치의 악순환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두워지게 어둠으로 무명으로 끌고 가고 이 애고의 속성은 무상고 무하다 그러니까 초기불교의 답은 뭘까요? 이 세계에서 여러분이 탈출할 방법은 뭘까요? 탐진치 오온의 본성은 탐진치고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원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온을 버리고 오온은 거의 악마로 규정됩니다 오온을 버리고 탈출하라 열반으로 탈출하라 이게 소승불교입니다 데이싱에서 말한 소승불교의 특징입니다 소승불교는 현상계를 부정해요 열반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해요 오온을 버려라 오온은 무상고 무하일 뿐이다 버려라 열반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초기불교에서 공을 얘기하면 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상고 무하 중에 공도 같이 거론대요 이것도 헛되단 뜻이에요 무상하니 헛대도다 이 정도 의미로 공을 이해해버리시면 반야신경이 이해 못합니다 반야신경은 대승경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현상계를 규정하는 공이라는 의미에서 공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반야신경이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공적 영지를 말해요 공적 영지의 의미의 공과 무상함으로서의 공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하나는 현상계를 설명하는 얘기고 하나는 절대계를 이기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이론상짜리를 데이싱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부른다고요 열반, 공, 참나, 청정 다 같은 의미입니다 초기불교에서 공이라는 것은 주로 열반을 의미할 때도 있겠지만 주로 무상, 고, 무하의 의미로서의 헛댐의 의미, 공 자, 일체가 본래 공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디슨과 소승이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체는 헛댜도다로 읽히시면 여러분은 소승선을 닫고 계신 거고 일체 또한 참나의 이론상의 작용이구나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대승선을 닫고 계신 거 대승선에서는 현상계를 조금 더 거부하지 않아요 이 세계를 낙원으로 만들 연구를 합니다 자, 이러면 대승이에요 여러분이 낙원, 이걸 주장했다는 건 이미 대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소승에서는 낙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열반으로 가야지 극락도 소승에서는 극락도 안 나와요 극락도 다 대승사상이에요 왜냐? 초기 불교에서는요 극락 또한 낙원 또한 뭐가 있겠어요? 오온이 있죠 그러면 속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원할 가치가 없는 세상이에요 천국도 원하면 안 돼요 극락도 어디도 원하면 안 돼요 초기 불교에서는 오직 뭐만 원해요? 열반 삼계를 완전히 초월한 현상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열반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소승사상이에요 소태산 대정사께서는 대승선을 강조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숲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된다고 닦는 그런 선은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것이다 요건요 소승 불교를 대상으로 비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섞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 소승선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숲에 들어가지 않고는 청정한 행위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어떤 좋은 거라 하더라도 오온으로 만들어낸 건 다 무상고부하니까 다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야 되고 오온을 혐오해야 열반에 들어가리라 이게 법구경에 다 나옵니다 열반지상주의와 출가지상주의에 대해서 원불교 입장은 어때야 되나요? 반대예요 무시선 그 짧은 A4 한 장도 안 될 그 글 안에 그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대의승 철학을 확고히 하시지 않으면 소태산 대중사의 사상도 이해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체는 본래 공하다 해버리는 건요 일체가 일원상 참나의 작용인데 뭘 버리고 뭘 취하느냐는 거죠 현상계를 거부하지 마라 여기가 대승과 소승이 확실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승 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요 대승불교에서 아공사상이다 소승불교는 아공사상이다 아공이라는 건요 우리가 애고 나의 자아를 설명할 때 오온으로 설명하거든요 나의 몸뚱이 수는 느낌이에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조금 이따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행은 나의 의지 식은 나의 식별능력 이게 나다 내 마음 내 몸뚱이 이게 나다 라고 애고를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요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얼마나 무상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내 것이 아닙니까 보세요 이거 하나도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놈이 없어요 다 변해요 현상계는 잠시라도 아무리 좋은 순간도 흘러가버린다는 거예요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욕구의 불만이죠 욕구의 좌절이죠 그래서 고라고 하는 거예요 늘 괴로울 거라는 게 아니라 현상계는 그 자체로 본성이 고라는 거는요 다른 의미예요 일체가 여러분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식대로 되고 있고 카르마대로 되고 있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를 파악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공사상이 초기불교의 핵심은 아공사상이에요 내 애고가 콩하다 내 애고가 헛대드라예요 이때는 헛대드라 내 애고라는 게 실체가 없고 헛대드라 고로 애고를 버리고 열반으로 들어가자가 핵심 사상입니다 아공 자 대승은요 열반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현상계로 법공 이 현상계를 구성하는 이 오온을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공하다 이 법을 다른 말로 일체라 그래요 공을 다른 말로 유심 그래요 자 이러면 공의 의미가 달라지죠 자 보세요 오온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상계는 오온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온의 다른 요소를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지금 경험하시는 거 저 보고 계시죠 이거 저 경험하는 건 저를 경험하시는 거 지금 오감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색은 오감을 대표합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색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감을 대표해요 오감 수상행식은 결국 감정과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 밖에 있는 거 다른 거 만나시고 계신 거 있어요 지금 지금 지금은 여러분 꿈 아니신 거 같으세요 깨어난다는 건 이런 거 지금 깨어나 보세요 지금도 꿈이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꿈 속에서도 집 따로 있고 남 다 따로 있는 거 같았죠 누가 쫓아오면 죽는다고 도망다니고 하셨죠 깨어보면 다 내 마음이었죠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도 여러분 마음이 변형된 형태예요 오온일 뿐이에요 제 소리 듣고 제 모습 보고 제 색깔 보고 그게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서 그걸 엮어서 여러분이 이름 붙이고 좋다 싫다 나누고 어떻게 조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 내고 하는 작용을 여러분은 경험하시면서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체라고 불러요 꿈하고 생시 차이는 뭘까요 꿈에서는 외부 자극이 없는데 내가 세상을 펼쳐서 본 거고 현실은요 외부 자극에 맞춰서 여러분 마음에서 또 꿈을 꿔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아셔야 반야바라밀을 깨칩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한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지혜의 바라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체가 본래 공 유심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자리 공적영지는 알아차리는 자리예요 생각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고 무의법의 세계에서 영원히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는 자리예요 알아차림의 자리에 생각이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고 오감이 나타난 게 여러분이 사는 세계라는 거예요 결국 일체는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시는 게 반야바라밀의 핵심입니다 이걸 법공사상이라고 해요 아공과 법공은 다릅니다 아공은 내 애고는 헛되니 열반으로 들어가서 안주하겠다는 사상이고 법공은 열반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보니 일체가 열반이 들어간 사상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럼 오온을 버리겠어요? 대승사상에서는? 오온을 안 버립니다 오온을 활용해서 보살도를 해요 오온을 활용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덕을 베풀 생각만 하지 오온을 조금 더 거부하지 않아요 이게 대승사상과 소승사상의 차이입니다 엄불교는 그래서 제가 대승사상의 극치라고 그런 강의도 했었죠 대승선이라고 경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 입장에서 써는 거예요 일체를 유심으로 못 보면 일체가 일원산의 작용인지를 모르면 지금 엄불교에서 말한 대승선 이해 못하신 거예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반야바라밀 이해 못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도 초기불교식 공관을 가지고 이 반야신경을 풀고 있고 금강경을 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더 왜곡시켜서 이해하게 돼요 오해만 깊어질 뿐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야바라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 관자재예요 사실 관자재보살이 관이 자유자재인 보살 우주를 다 꿰뚫어보는 보살이에요 현상계 전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상계에서 제일 꼭대기죠 하느님이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관자재보살의 인도는 말이요 아발로키 테스바라인데 아바가 지금 아래라는 얘기고요 로키타가 보다 이슈바라는 하느님이에요 인도의 하느님 비시누, 시바, 브라마가 이슈바라의 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자재보살은요 힌두교 최고신과 같은 동급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수경의 관세음보살한테 바치는 명호들을 보면 다 대부분 시바신의 이름이거나 비시누신의 이름이에요 뭔 얘기냐 당시 인도에서는요 관세음보사를 시바신이나 비시누신 같은 이시바라 하느님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봤느냐 이게 벌써 대승사상이에요 소승사상에서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열반에 못 들고 지금 뭔 짓이야라고 봅니다 열반에 들어갈 존재가 왜 우주를 굽어보고 있어요 힌두교는 할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힌두교로 많이 오해받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승사상 핵심은 뭡니까 열반에 들어서는 안 되고 이제 결론이 이렇게 놔버렸어요 실제 열반에 들어서 현상계를 보니까 오온이 버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참나 상태에서 육군을 굴려보면 육군은 잘 굴려서 중생구제한 데 쓰면 되지 육군을 버리겠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돼요 육군을 다듬어서 현상계에서 최고의 육군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런 존재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이 관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미탑을 관세음 다 같아요 같은 분이에요 부처는 번채고 보살은 작용이라 이렇게 영어를 달리 쓰지 실제로 관세음도 부처입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부처로 당연히 모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원래 부처였는데 보살 또 하려고 현상계를 도우려고 중생을 도우려고 다시 보살의 모습을 하신 분 이렇게 불교에서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은 부처로 모셔야 돼요 이런 게 대승사상입니다 소승에서는 이해 못해요 아니 뭐 석가모니 한 분 뿐인데 부처는 뭔 소리며 도대체 왜 열반에 들지 않고 저러고 다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업이 안 끊겼나 이렇게 봐요 최근에 제가 이런 강의도 있어요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는 빨리 결별하라 사주 안에 이혼하라 뭔 얘기냐면 둘이 대화를 나누면 더 꼬이게 돼 있어요 영어를 같이 쓰는 데다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수록 더 꼬여가요 즉 제 얘기는 전혀 다른 사상처럼 접근하시라 그래야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본색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은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런 정도 지금 좀 사전지식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힌두교 시바 비슈누에 해당되는 그런 자제신이며 그래서 실제로 32응신이니 33응신이니 경전마다 다르지만 현상계 자유자재에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의 슈퍼맨 같은 존재죠 슈퍼맨보다 사실은 신과 같은 존재죠 이해되시죠? 예전에 영화를 보는데 슈퍼맨이요 지구 밖에 딱 떠서 지구 전체 소리를 듣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딱 그게 관세음 예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세음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에요 관하고 계신 분 듣는다나 지금 관한다나 같은 겁니다 알아차리고 계신 분 우주 최고의 그런 신성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생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은 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열반에 드는 걸 중시하지 않습니다 보살이 되는 걸 중시합니다 사실 부처 또한 보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더 중요해요 중생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중에 사실 보살 중에 이런 위대한 보살을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승에 오면 그런 개념이에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장고살 같은 분은 아예 성부를 거부하잖아요 아니 부처가 되면 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중생 구제하겠다고 성부를 거부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건요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열반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 겁니다 열반에 들지 않겠다 우리는 소승불교처럼 우리는 중생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 각오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야바람일다 심경은요 마음을 다루는 경이라고 해서 심경이 아니고요 반야부가 600권 반야경이 있어요 600권 반야경에서 끝없이 이 공을 노래합니다 너무 길어요 딱 핵심 써머리만 해놓은 걸 지금 핵심경이라는 뜻이에요 반야바람일에 대한 핵심경 반야경 정체의 제일 핵심이 되는 거를 260자로 적어놓은 거 이래서 반야바람일다 심경이에요 바라밀이나 바라밀다는 인도마을 파라미타를 음역한 거기 때문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바라밀다까지 꼭 하시지 않아도 돼요 바라밀의 뜻은요 궁극이란 뜻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보시 바라밀 그러면 보시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다릅니다 초기 불교에서 반야바람일이나 보시 바라밀, 육바라밀은요 꼭 육바라밀의 형태로는 안 나오고 십바라밀로 나옵니다 초기 불교에서 그런데 바라밀을 궁극이라 완성이라고 보는 건 같은데 소승과 대승 입장이 달라요 중생이 오온을 가지고 바라밀을 닦아서 궁극의 경지에 건너가자라고 해서 궁극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라밀을 닦는다는 의미로 바라밀을 씁니다 대승은 어떻게 쓸까요? 궁극에서 나오기 위해 쓰죠 우리 안에 있는 불성에 있는 공덕을 밖으로 펼쳐내기 위해서 바라밀을 쓰기 때문에 궁극이나 완성이라는 의미는 같은데 궁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고 궁극에서 이 현상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쓰는 의미로 바라밀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자, 보세요 소승 불교 수행자가 보시 바라밀을 한다는 것은 보시를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관세원 보살이 만약에 대승 수행자가 보시 바라밀을 한다는 건 뭐죠? 애고에 의한 보시가 아니라 참나에서 나온 보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념으로 보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의미가 다르죠 애고로 하는 것은 바라밀을 안 붙입니다 대승에서 여러분이 체면 때문에 남한테 보시하는 건 그냥 보시예요 그 공덕은 한계가 있어요 무상보시는 무량공덕이 있다고 하죠 무상보시는 뭡니까? 무념에서 나오는 보시 즉 궁극의 보시예요 궁극의 보시를 할 수 없다면 욕심으로 하는 보시가 되고 그래서 그건 한계가 있다 궁극의 양심으로 하는 보시는 무량하다 공덕이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결국 아공 벗공을 깨치는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소승은 반야바라밀 중에 아공을 중시하고 대승은 벗공을 중시한다 오온은 보세요 색깔은 물질을 나타내고 느낌은 수 받을 숫자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상은 생각 행은 어떤 의지예요 할까 말까 의지를 세우는 거고 식별은 이 모든 과정을 식별해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과 몸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식별하고 있다 하는 마음 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온이란 결국 생각감정 오감일 뿐입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오온이지 이 첫 1절만 알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반야신경 나머지는 이거에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오온이 벌레 텅볕두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 텅빔의 의미가 다릅니다 오온이 벌레 내 공적영지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온하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오온이 만들어내는 무상고 무하를 거부할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무상고 무하 그대로 진리로 수용해버린 거예요 원래 무상한 게 맛이지 좀 괴로워야 보살이지 중생이지 보살이 좀 보살도 한데 괴로워야지 뭐 우주에 내 것이 없어도 우주 전체가 또 내 거지 완전히 발상이 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넘어가 버렸대요 자 소승성자라 같으면 저렇게 얘기해야 돼요 반야바라미를 행해서 오온이 무상함을 깨치고 오온을 혐오하여 버리고 열반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가 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아라한이 아니고 소승성자인 관자재보살이하고 시작해버리는 것부터 소승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싸우겠다 오온이 우리는 오온을 버리지 않는다 오온이 벌레 텅빈 청정한 참나자리라는 걸 알아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어졌다 완전히 다른 스토리죠 사리자요 왜 사리자를 꺼냈을까요 사리자 나오죠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인데 사리자를 공격하려고 일부러 꺼낸 거예요 사리자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부처님 때 제일 지혜로웠다는 아라한 나오라 그래 사리자야 뭘 좀 알고 얘기해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 센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욕해요 괜히 싸움 붙인다고 그런데 저는 원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리자요 물질이 텅빈과 다르지 않으며 텅빈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 왜 너는 물질을 버리려고만 하니 물질이 본래 텅빈 거야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 얘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색뿌리 공 색이 공하고 다르지 않아 공이 또 색하고 다르지 않아 공적 영지와 이 현상계를 구분하지마 공적 영지의 작용이 현상계야 이게 대놓고 얘기한 게 대승기 신론이에요 모든 건 한마음의 작용이다 그걸 또 설명 기가 막힌 게 한 게 원불교 경전입니다 원불교분들은 자부심 가지고 대승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색이 공인데 공이 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색이 단순히 헛대도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제 색깔 보이죠 제가 물질이죠 제 색이 보이죠 그런데 이거 아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색은 여러분의 공적 영지가 만든 작용이에요 여러분 꿈을 꿔도 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꿈에 나온 저는 전가요 여러분 마음이 만든 거 아닌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으세요 지금은 제가 보내는 빛을 여러분 막막이 받아서 뇌에 전기신호를 보내죠 거기에 제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 신호를 받아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요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뇌가 만든 환상입니다 실제 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신은 더 들어가요 뇌과학자는 여기까지 연구해요 여러분 뇌에서 만든 환상입니다 지금 보이는 제가 얘기하겠지만 관야신경을 연구하시는 마음 공부하는 분이랑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뇌에서 만들어낸 현생을 마음에서 띄워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뇌도 그릇입니다 마음을 담는 마음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안 쓸 때도 여러분 뇌를 아예 안 쓸 때도 상을 만들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를요 그런 과학자가 뇌과학자가 그걸 자기네가 완전히 멈춰서 꿈도 꿀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 자기는 실제 자기는 그때 어떤 때보다 더 선명한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책으로 써 놓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가능하다니까 이거를 일찍이 예전 보살님들은 다 밝혀놨단 말이에요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인간 마음에는 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공이 참나가 색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은 공으로 있지 않아요 공적용지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색을 만들어내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오온을 버릴 근거가 사라져요 오온은 어떻게 버려요 오온이 공이고 공이 오온인데 여러분이 지금 자 이걸 생활에 적용해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좋다 싫다 무상하다 괴롭다 하는 이 전체가 공적용지의 작용인지를 지금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시면 반야바람일에 지금 참여를 못하세요 반야바람일 느낀다는 건 이거예요 소승의 깨달음과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말해요 소승은 내 생각감정보험이 무상하다에서 만족했지만 이건 무상하다에서 안 끝나요 무상 또한 공하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그게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고집 멸도가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다 자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공은 공적용지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색수상행식은 일체의 현상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수상행식을 또 나눠볼까요? 색깔은 물질이에요 지수화풍을 상징합니다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물질과 마음의 모든 현상은 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걸 깨치는 게 반야바람일의 핵심이고 반야바람일다 심경의 주제예요 이거 이해 못 하시면 반야바람일다 심경을 아무리 여러분이 외우신들 지금 전혀 여러분 마음의 진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온불교 경전으로 읽어드릴까요? 정전에 보세요 1원은 저 큰 원 하나의 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 모든 성인의 마음도장 불변의 도장은 누가 찍어도 똑같잖아요 마음도장이니 일체중생의 본생이며 대소유무 대는 절대개고 소는 현상계죠 유무라는 건 현상계 안에서의 생멸의 변화 이 모든 절대개와 현상계의 모든 변화에 분별이 하나도 없는 텅빈자리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비어있기 때문에 생멸거래 태어나고 죽고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변함이 없는 자리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고 언어명상이 언어와 이름과 형상이 그러면 이 안에도 또 수상행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언어로 따지고 뭐 하는 모든 작용들이 돈공 텅빈자리다 그게 공이에요 그런데 이 공인지를 모르고 일체가 오온이 공하다 그러니까 오온이 헛되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어떻게 반야바라미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저 진공묘유자리가 공적영지죠 텅 빈 것 같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현상계를 만들고 경영해요 그런데 어떻게 현상계는 버리고 일원상만 취한다는 겁니까 현상계가 일원상의 은덕으로 굴러가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이해하시면서 소승대승 나가면 나는 모르겠더라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진공묘유라는 것 자체가 벌써 진공을 인정 안 하잖아요 진공이지만 묘하게 뭔가 있다 그 자리가 우주를 불린다 그래서 생멸거래 선악옥보를 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다 언어명상도 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삼계를 장중에 구슬처럼 보세요 온 우주예요 시방 삼계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온 우주를 장중이라는 건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위에 놓은 물건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관세음보살을 말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래로 굽어본다는 게 온 우주를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계신 분이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지 현상계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상계는 이론상의 작용이다라는 거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위를 통해 무시광겁 시작이 없는 먼 세월부터 영원히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모두가 다 열반에 들어가고 끝나야 될 텐데가 아니라고요 그 열반의 의미는 또 이미 달라져요 대승에서 열반이라는 건 이미 모두 보살되자는 거지 현상계 버리고 열반 가자는 그런 열반이 아니거든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시면 대승에 왜 제가 대승에 극치라는 말을 썼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대승에 제일 핵심을 다 담고 있잖아요 이 눈으로 반야신경을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그 가르침을 망각하고 다시 소승 입장에서 다시 불교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사리자요 또 불러요 사리자요 모든 법의 텅빈 형상이란 공을 아직 이해 못 했을 것 같아요 사리자가 아무래도 공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불생불멸 자 있단 얘기 없단 얘기 있어요 그런데 생겨난 적이 없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론상은 우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을 누가 낳아요 그러니까 생겨난 적이 없죠 낳은 적이 없는데 사라질 수 있겠어요 소멸을 안 해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도 청정해지도 더 깨끗하게 어떻게 만들어요 이론상을 어떻게 더럽혀요 여러분 이 공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옛날 선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공을 더럽힐 수는 없다 여기도 아무리 내가 막 나쁜 짓을 해도 공간 자체를 어떻게 더럽혀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더럽혀도 이론상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더럽혀요 여러분이 더럽히는 것도 알아차리고 있을 텐데 청정하게 느낌 좀 오세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아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고 언어나 이름과 형상을 다 떠난 자리인데 색수상행식을 떠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더럽히고 어떻게 헤아릴 겁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공이다 그런데 지금 모든 법이 원래 공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럼 오원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오원도 공의 작용일 뿐이니까 사실 오원도 불생불멸이에요 근원적으로 오원도 무상고 무아의 모든 본성도 탐진치도 색수상행식도 사성제 팔정도도 12연기도 모두 공의 작용이기 때문에 공이 불생불멸이니까 불생불멸의 공이 나타낸 작용으로서의 색수상행식 무상고 무아 탐진치 12연기 사성제 팔정도를 여러분이 무슨 수로 그걸 없앱니까 그거랑 왜 싸우고 계십니까 애초에 그게 오원하고 왜 싸웁니까 그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인 줄 알 뿐이고 그거를 굴려서 이 우주를 낙원 만들고 정토 만드는 데 쓸 뿐이지 그거랑 싸울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원하고 싸우고 계시면 안 돼요 욕망하고 싸울 시간에 욕망을 깨워서 보세요 너 또한 공이구나 하는 게 반야바람일이에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나의 욕망을 활용해서 어떤 보살도를 해볼까 욕망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애 안 쓰고도 쉽게 그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욕망이 있는 건 쉽게 하죠 그럼 그걸 쉽게 해가지고 나와 나 모두 좋게 써버리면 욕망은 다 보살도의 재료입니다 욕망이 안 일어나는 걸 가지고 보살도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안 땡기니까 비호감 가지고 보살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중생들은 다 호감이 달라요 비호감이 다르고 호감이 달라요 각자 그 자리에서 보살도 하라고 우주가 다 자리에 배치한 거예요 그걸 활용을 못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욕망이 안 일어난 뒤에 보살도를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잘못된 발상입니다 소승과 대승이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 텅빈 공짜리에는 물질이 있겠습니까 느낌, 생각, 의지, 식별이 없습니다 텅빈이 그대로 오온이고 오온이 그대로 텅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식별이 텅빈 가운데는 원래 없었는데 그 텅빈이 결국 또 오온으로 자신을 드러내드라 하는 그 얘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보살은요 오온을 활용합니다 물질로는 열애의 몸을 만들어요 느낌으로는요 자비심과 선녀를 만들어내요 생각으로는 일체 종지, 만물을 다 꿰뚫어보는 전지전등한 지혜를 만들어내고 의지로는 여실행, 진리 그대로 큰 원을 세워서 행을 하고요 보살행을 하고요 식별로는, 식별은 고리로 바꿔버리는데 식별, 대승에 오면 식별의 의미가 50부터 80까지 다 나오죠 오식은 뭐로 바꾼지 아세요? 성소작지 오감을 자유자대로 조작하는 성소작지 짓고 싶은 걸 마음대로 이룬다고 해서 성소작지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시끄러운 그 생각이 육식이에요 육식은 뭐로 바꿔버려요? 묘관찰지 생각을 하면 다 답이 나오는, 자명한 답이 나오는 묘관찰지로 바꿔버려요 안 버리고 다 쓴단 말이에요 칠식은 에고예요, 에고 여러분, 생각 너머에 있는 에고의식 나를 위하고 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뭐로 바꿔버려요? 평등성지, 남도 나처럼 여기는 지혜로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뿌리 깊은 모든 업보를 저장하고 있는 아레아식은 더러운 업보가 안 쌓이고 좋은 업보만 쌓이니까 좋은 업보를 관리하는 대원경지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지혜로 변해요 저건 일원상의 작용을 말합니다, 대원경지 내 안에서 일원상이 굴러가면서 에고는 남을 배려하고 생각은 지혜로 변하고 오감은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보살돌을 이루는 충실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텅 빔 가운데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 육근도 없고 색깔, 소리, 눈은 색깔을 보죠 귀는 소리를 듣죠, 코는 냄새를 맡죠 혀는 맛을 느끼죠, 몸도 촉감을 느끼죠 의식은 이런 개념들, 법칙들을 양분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는데 육경, 그 경도 없고 여섯 가지 감각기관도 없고 그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여섯 가지 경계도 없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느끼는 안개부터 의식계까지 육식, 여섯 가지 의식도, 인식도 없는 텅 빈 가운데는 이 모든 게 없도다 자, 이 말을 왜 지금 하고 있을까요? 저것 또한 공이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일체죠, 18개라고 해요 육군, 육경, 육식이 18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 일체 세계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일 뿐이죠 저 18개라고 해도 자,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 전체가 아까 같이 똑같이 읽으셔야 돼요 색 즉시 공, 이게 전체가 공이고 공이 18개다라고 읽어야 돼요 일체 세계는 본래 공이고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나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체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공 가운데는 저런 게 애초에 없었다 텅 비었었다 그런데 공은 또 그거를 색 즉시 공이니까 공은 18개를 표현하고 18개는 본래 텅 비어있다 18개 또한 텅 비어있다 색도 본래 텅 비어있듯이 18개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결국 참나랑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다랑 파도가 둘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 또한 공과 둘이 아니다 이런 의미까지도 읽어내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소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이론들을 지금 개념들을 다 꺼내서 공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공해 그거 다 공해 다 참나의 작용이야 참나 안에는 그런 게 없었고 또 없었지만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참나를 통해 또 나타난 거야 텅 빈 가운데 무명부터 노사도 다 없었다 무명 노사가 뭡니까 12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연기 여러분이 타락해가는 과정입니다 윤회를 거듭해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무명이 탐진치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껴요 살아오시다가 보통 이거는 이제 3세 중앙인가라고 이 12연기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고 인과가 이중으로 얽혀있다는 겁니다 자 뭔 얘기냐 무명과 행은 전생 얘기예요 전생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있죠 탐진치 부린 거 있죠 그게 행 어떤 의지작용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의 현재 지금 의식이 태어났다는 그 의식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왔습니다 인과가 한번 펼쳐졌죠 이게 원인으로 지금 현재 과보로 받았어요 이번 생에 과보로 받은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식이고요 그 의식이 그냥 활동합니까 명색을 갖춰요 명은 이름이고 색은 색깔이었죠 아까 핵수상행식이 명색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색은 물질 오감을 대표하고 명은요 이름이라는 거는 마음을 대표해요 수상행식이 마음작용이죠 마음작용인데 형체가 없으니까 이름으로만 있다고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용어에서 힌두교나 다 같이 써요 불교가 이름과 형상 그러면 이름은 마음작용을 말하고요 형상은 물질작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형체는 없는데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이름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형체가 있는 것들은 색깔이나 형상 그럽니다 그래서 명색은요 여러분 몸뚱이가 생기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작용이 시작되고 몸뚱이가 생겼는데 더 가보니까 육입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정보가 이 여섯 개의 관문을 가지고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흡수하고 사물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육입으로 육근으로 들어온 정보 중에 어떤 거는요 정보가 들어오는 게 촉이죠 촉은 어떤 거는요 수 느낌을 주는데 좋은 느낌 주기도 하고 나쁜 느낌 주기도 하고 무덤덤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좋은 거 싫은 거 그냥 무덤덤한 거 저런 느낌이라는 느낌을 줘요 그런데 전생의 원인이 현생의 과보를 낳은 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원인을 또 지어요 사랑을 해버리면 이제 업을 찍기 시작해요 오 이 느낌 좋은데 하면 애 애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취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내 것으로 취해버려요 이제 업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취해버리면 유 유라는 거는 다시 태어나야 할 업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원인이 되죠 이게 새로운 원인이 돼서 여기까지인데 시간으로 보면요 과거고 1번부터 2번이 과거고 3번부터 지금 10번까지가 현생이고 11번 12번은 다음 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늙고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과로 보면요 전생의 원인 때문에 현재의 과보가 발생했고 현생의 원인이 사랑에서 취해가지고 업을 지어버리는 게 원인이 돼서 과보로 다음 생에 또 과보를 그래서 어려운 말로 3세의 중양인과 3세의 이중인과라는 거예요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이중의 인과를 설명해주고 있다 자 이 12연기도 본래 그런데 대승은 깔끔해 12연기도 본래 공하다 이거 12연기도 본래 없다 참나에는 없다 참나의 작용으로써 현상계에 나타날 뿐이다 12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공하다 해버리면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가 현상계를 경영하는 때 쓰는 방편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원경에 가면 이 12연기를 깨치는 보살을 육지보살 정도로 배정해버립니다 아주 높은 보살로 배정을 안해버려요 이런 것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대승에서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말씀 대승에서는 소승불교를 저런 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걸로는 온전한 진리라고 안 봐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12연기가 초기불교에서 강조되는 방식은 이거예요 무명이 지금 나를 낳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세요 촉 느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전생의 과보로 이걸 만났기 때문에 전생의 과보로 자식을 만났더니 좋고 싫고가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전생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좋고 싫고 느낌이 왔을 때 내가 집착해서 업을 어떻게 짓느냐는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 얘기는 이겁니다 그때 만약에 집착이 일어날 때 깨어있으면서 깨어서 내려놔버리고 무상고 무화를 인식하면서 깨어서 집착을 버리고 업을 안 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리가 끊어져 버리겠죠 12연기가 애초에 논의가 된 거는요 초기불교에서 저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리를 끊어버리면 다시 안 태어나도 되는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에서 12연기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대승에서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 저건 목표 자체가 열반에 들기 위한 이론이었거든요 대승에서는 12연기를 오히려 활용해서 끝없이 태어나서 중생을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요 이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공부할 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연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태어나야 돼 말아야 돼 열반에 확 들어버릴까 하다가 그래서 다시 올까 이걸 혼자 연구하고 계셔야 돼요 답이 이미 있는데도 이해되세요 이 일체가 공하구나 하는 반야바람이를 얻으시는 게 답입니다 팔정도 보실래요 텅빈 가운데는 고진멸도도 없고 텅빈 중에는 팔정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텅빈 가운데는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으니 얻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뭔 얘기일까요 텅빈 중에는 모든 게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 얻을 지혜도 없고 이걸 깨달아야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진멸도 자체를 욕 참나자리에서는 고진멸도도 본래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고진멸도 또한 참나의 작용이고 방편일 뿐이지 고진멸도에 집착하지 말라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진멸도 또한 이런 원리예요 세상은 괴로우니까 그 원인은 집착이니까 갈망이니까 그 갈망을 팔정도라는 도성제죠 팔정도를 통해서 없애버리면 열반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성제 팔정도도 어떤 원리예요 우주를 초월하자는 거예요 현상계를 끊어버리고 일체의 갈망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우주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갈망 또한 공이요 공의 작용이 갈망이다는 입장이니까 이것도 본래 텅 비었다 해버립니다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다 텅 비었다 나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주 센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사막이에요 사막의 원형입니다 초기 불교에 정견 정사유는 지혜를 말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자 정어 정업 정명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업을 짓고 정명은 바른 생계수단을 갖고 직업을 바르게 갖는다는 거예요 정정지는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은 개정회 중에 선정을 말하고 말로 업을 짓고 직장 다니고 하는 것은 개율이고 정견 정사유는 지혜고 생각을 굴려서 진리를 깨치는 거고 하나는 선정에 드는 거고 하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실천하는 거고 저게 팔정도가 개정의 사막에 더 펼친 버전이죠 그런데 이걸 압축하면 개정회가 되는데 개정회 또한 대승적으로 써야지 소승적으로 열반에 들기 위해서 개정회를 쓰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열반에 들고 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세생생 중생 구제하고 다인데 써야지 그러니까 참나자리에서는 일체가 공하다로 나가버리는 게 소승불교에서 그렇게 중시하는 진리들을 다 꺼내서 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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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는 거예요 다 참나의 작용이다 다 일원상의 작용이다 이거 다 방편이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 또한 공의 작용일 뿐이고 공에는 그런 거 없다 텅 비어있는 게 공이고 그 공의 작용으로 현상계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뿐이다 보살은 둘을 하나로 보는 반야바람이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결국 이 보살은 반야바람이래 의지할 뿐이다 이거입니다 다른 것에 일체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망발이에요 아니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게 이게 지금 망발이에요 나는 반야바람이래에만 의지하겠다 공에 대한 지혜에만 의존하겠다 그런데 이 반야바람일은 뭘 전제하죠? 나머지 육바람일을 다 전제하죠 다섯 바람일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혜 그래서 그 마지막 꽃이 반야바람일이거든요 반야바람일 안에는 보시지게 인욕정진이 다 들어있습니다 선정이 그래서 그 궁극의 보살의 수행에 꽂힌 반야바람일 반야바람일 닦으면 결국 마지막 지혜로 꽃을 피우게 되어있거든요 그 지혜를 통해 나는 보살 수행을 통해 나는 이 현상계를 경영할 뿐 현상계를 초월할 생각도 없고 현상계를 넘어갈 생각도 없다 현상계를 절대계로 보고 내가 사는 곳을 극락, 낙원으로 보고 현상계에서 돌을 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더 걸림이 없고 두려울 게 없어서 현상계를 떠나겠다 하는 그게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의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현상계를 떠난 궁극의 열반이 아니고 현상계와 함께 살아가는 궁극의 열반이에요 저게 이제 보살이 추구하는 열반입니다 그래서 저 열반을 보살도에서는 무주 열반이라고 불러요 보살도에서는 이게 궁극의 열반입니다 무주라는 것은 조금 더 안주함이나 집착이 없는 열반이라는 즉 열반에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집착이 전혀 없는 열반 즉 내가 보고 듣고 중생과 함께 울고 웃는 그게 그대로 열반이라는 사상의 열반이에요 그 열반이 보살도가 추구하는 궁극의 열반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은 이미 열반이셔야 돼요 현상계에서 울고 웃고 남하고 뭐라도 하나 나누고 남이 울고 있으면 눈물이라도 닦아주고 배고파 굶고 있으면 숟가락 내미는 그게 그대로 열반이라는 사상이에요 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인 줄 알고 하면 모르고 하면 이렇게 돼요 밥 다 먹여주면서 나도 언제 이 짓을 벗어날까 이놈의 업보로다 집에 가면 업보들이 막 놀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업보죠 뭐 한 업보는 막 또 울고 있고 한 업보는 집에 안 들어오고 다 카르마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요 이놈의 카르마 언제 떠날까 그 떠날 날을 기다리면서 사성제 팔정도를 공부하면서 빨리 나도 소멸시켜달라고 열반에 들게 해달라고 빌게 돼 있습니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요 그 카르마들이 뒹구는 그 현장에 가서 야 보살도하기 좋은 곳이구나 하고 육바라밀로 경영할 뿐이에요 반야바라밀로 경영할 뿐이에요 자 보시바라밀 남의 입장 배려해버려요 가족의 입장 배려해버려요 지게바라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안 넘어야 돼요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함답시고 막 일기장 뒤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폴도 뒤지고 다니시고 이러면 안 돼요 자 보이 남의 입장을 진짜로 배려해서 남한테 이득을 줘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지게바라밀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 남의 입장을 진짜로 배려해서 남한테 이득을 줘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지게바라밀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인욕바라밀 참으셔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억지로 참으시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수용하는 게 인욕입니다 수용이 안 되면 인욕이 안 돼요 자녀는 지금 엄마를 보면 답답해요 아빠를 보면 힘들어요 야 힘들어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인욕을 못 하신 겁니다 인욕이요 억울한 일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진실을 참아주는 게 인욕이에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인욕이에요 진짜 인욕은 이거예요 진실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아 지금 나 때문에 이 사람은 화가 났구나 상처를 입었구나 받아들이는 게 인욕이에요 이거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 보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해 되세요? 이게 진짜 인욕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이나 어느 경우를 뒤져보세요 인욕 그러면 진리를 참는 거를 인욕 그래요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남의 입장 수용해 주는 게 인욕이에요 정진 한 번 더 오직 할 뿐의 자세로 양심에 맞는 일이라면 보살도라면 남이 아무리 핍박해도 한 번 더 하는 게 정진입니다 선정 그 과정에서 항상 정신 수양을 통해 깨워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 사리 판단을 항상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자명한지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인지 자 반야바라밀이 작용된다는 건 육바라밀이 다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육바라밀을 굴려버리면요 육바라밀을 굴릴 줄 아는 게 또 반야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로 육바라밀을 굴려버리면 현상계 어디 가도 거기를 다 극락과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현상계를 일단 혐오하면서 어떻게 낙원을 만들어요? 현상계 딱 들어오셔서 보살이 중생냄새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여기 낙원 만듭시다 그래서 속으로는 빨리 떠야지 자 이게 보살도가 됩니까? 자 원불교 경전에 나온 사상은요 철저히 대승사상입니다 석가모니의 연원을 댄 건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 그 대승성의 연원을 댄 거지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 소승적인 부분들까지 다 취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거부하셨기 때문에 석태산 대성사께서 다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대승적인 것만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제주문이다 또 다른 경술 때는 거기 주문 최고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자들이 열심히 몰입해서 하라 정도의 조언이고 자 뭘 하느냐 이걸 해라 능이 일체 고통 재앙을 체구해서 진실하고 허망함이 없게 되려면 바냐바라밀 주문을 외라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원래 보리 사바한데 모지 사바하 저거 열심히 해라 자 뭔 말일까요 저 뜻은요 우리말 되게 비슷합니다 갓대 갓대인데 가세 가세요 가세 가세 깨달음으로 가세 깨달음으로 모두 함께 가세 저걸 함께 가세로도 풀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세도 푸는데 대승이니까 모두 함께 깨달음으로 가세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리 사바하 깨달을지어다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이 주문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저걸 일심으로 외우다 보면 참나를 알게 될 거고 참나를 알면 현상계를 일체 유심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바냐바라밀이 생길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앞으로 이제 불경을 제가 많이 강의 드릴 텐데 다 대승경전들입니다 일관되게 이 대승사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보살이 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얘기 마치겠습니다